전국 광북업 생산이 1998년 외환 2기 이후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줄어서 역대 최장 기간 감소했습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광북업 생산은 전년 동분기 대비 2% 감소했고, 수출도 4개 분기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부산이 16.3%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북, 충북, 대전 등이 뒤따랐습니다. 생산이 가장 크게 줄어든 업종은 의료정밀이었고, 기타 기계장비와 반도체, 전자부품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분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운수창고, 보건복지, 금융보험 등에서 늘어난 게 주요했습니다.